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목도 카나리아 바이오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급등이 일단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1716원 그렇죠 1716원을 찍고 지금 1500어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지금 일단 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거대량 자체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구간에서 자 매집을 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716원을 찍고 자 다시 좀 내려왔죠 자 이 내려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716원을 자 몇 시에 찍었죠 자 9시 25분에 찍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주가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자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14만 5천원 자 9시 25분에 최저점이 찍혔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고가를 찍을 때가 9시 25분이었고 자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저 수급이 어느 정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 단타로 들어오는 애들을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 매도 물량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오늘 2차전지 자체가 자 반등을 안 했으면은 이 카나리아 바이오 1700원 그리고 18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욱 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치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속적으로 지금 자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어 기관이랑 자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해줬다기보다는 자 어떤 거예요 자 이 세력들의 차명 계좌로 지금 자 외국인 계좌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자 날짜 계산을 해보면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매수를 쭉 해주다가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부터 많은 매도 물량 그렇죠 매도를 엄청나게 다 했어요 다시 매도를 한 상황이 좀 나왔고 개인이 매도를 좀 했을 때 자 외국인 기관이 자 매수세를 받쳐주면서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 매집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구간 자 어떤 구간이죠? 5천원에서 7천원 구간에 있는 매물들이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쏟아지면서 단타 그렇죠 단타 치는 물량까지 같이 합세하다 보니까 자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채 고가를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?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세력들이 굳이 이렇게 자 돈을 써가면서 자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왜냐 지금 수급 자체가 2차전지 반등으로 인해서 자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넘어갔기 때문에 자 굳이 돈을 써가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올려봤자 자 매물대가 어떻게 있어요? 2천원만 넘어가도 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?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 주가를 이렇게 더욱더 내려주면서 2천원에서 4천원 있는 구간에 있는 매물대 자 이런 매물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해라 자 이렇게 지금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 매수 타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? 저점이 자꾸 이렇게 갱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매수 타점이 들어가면서 물을 타야 될지 자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매수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? 제가 만약에 1,500원에 드렸는데 1,500원이 깨지면 바로 어떻게 한다? 1,490원 1,495원에서 매도를 하고 큰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좀 대기를 좀 하고 있다가 자 저점 정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서 자 매수가 들어가면은 큰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그때 우리가 탈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?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요? 자 하나리아 바이오 비중 추가 및 자 매수 안내 한번 드렸습니다 1,450원의 매수가를 좀 드렸고요 일단 오전 8시에 46분에 자 매수 타점 정확하게 나갔고 어제 가격을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? 정확하게 1,412원까지 찍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? 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좀 해야겠죠? 자 그러면 금액이 자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자 일전에 말씀드렸던 물량이 어떻게 됐죠? 지금 전환사체 물량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전환가액이 한번 나왔지만 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그렇죠? 지금은 그래서 자 8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환가액이 한번 조정이 됐을 때 당연히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900만 주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? 그러면 이 900만 주는 어쨌든 이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? 자 3,500원에서 4,000원 정도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? 어차피 이 가격에서는 얘네들이 매도를 못해요 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세력들의 물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자 유통 물량이 지금 몇만 주죠? 8,600만 주입니다 그렇죠? 자 이 중에서 세력들 입장에서 얼추 계산을 해봤을 때 자 2,000만 주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 지금 세력도 어떻게 됐다? 세력도 지금 물렸다 그렇죠? 이 카나리아 바이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번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? 자 얘네가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? 얘네들도 지금 평당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 매도를 할 수도 없고 뭐 12 전환사체 물량 뭐 유중 물량 자체도 어떻게 해요? 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? 그러면 얘네도 어쨌든 이 구간에서 자 물량 자체를 다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나올 때 우리도 같이 우리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해드렸어요 그렇죠? 본인들 계좌가 자 마이너스 몇 프로든 무조건 이 세력들이 던지고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던져야 된다 자 안 그러면 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자 이렇게 미리 미리 저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큰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? 자 같이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작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? 이번 주 내내 자 매수 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?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간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? 지금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단타로 돌아오는 자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구간 어디예요? 최소 5천원 이상에서 8천원 구간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?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좀 해줘야 돼요 왜냐? 지금 저점이 차라리 갱신되면 갱신될수록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자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? 그리고 제가 1차 지지선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? 1,35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,400원까지 갔다 왔지만 1,350원은 갈 수가 없다 자 여기 금액은 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세력들도 자 1,400원 라인에서는 어떻게 해요?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점을 굉장히 지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?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? 정확하게 이 채널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하면서 자 이렇게 저점 자리 잡아가면서 자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10-4903-7423 카나리아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제형 전략 자료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카나리아 바이오 대형 전략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놨고요 제가 이걸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? 자 어떤 구간에서 어떤 가격에 매수를 한지 저는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제가 가격마다 자 어떻게 지금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지 여기 정확하게 다 적어놨어요 이게 조금 방대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전략 자료 받아가셔가지고 내 본인이 지금 얼마에 매수를 했다 자 이 가격을 여기에 대입을 시킨 다음에 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ppt 파일로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가격에서 대응을 하고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입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면 무료로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널방 안에서도 카나리아 바이오 대응 전략 자료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자 이거 미리미리 받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시나리오 나왔으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자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? 010-4903-7423 카나리아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? 자 카나리아 바이오 일단 1500원 선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이 수급 때문에 잠깐 찍고 내려왔지만 결국은 뭐예요? 1700원까지 올려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소 그쵸? 자 1700원 이상 1800원 이상만 일단 안착을 좀 시켜준다면 어차피 이 유증 그리고 전환사체 물량 평균 금액이 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이기 때문에 최소 이 금액까지는 단기간에 그래도 올려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어도 지금 저점도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지금 고점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지속적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죠 그쵸?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자 한 방에 자 30%씩 자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서서히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대기를 하면서 저점을 줬을 때 매수 타점 가져가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? 카나리아 바이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발표문이 일단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별거 아니다 자 제시도를 할 거고 자 우리 아무런 문제 없다 자 이런 발표문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홈페이지 자체도 지금 어 닫혀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자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겁을 주고 자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주가를 한 방에 들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도 물량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한 방에 들어 올려줬을 때 매물 데가 없다 보니까 주가를 보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?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1527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정확하게 종가까지 지켜볼 거예요 자 오늘 일단 1500원 사이에서 종가 마감을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겠지만 자 1500원 자리에서도 자 깨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유지만 해줘도 자 월요일날 그래도 자 큰 반등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장 마감까지 지켜볼 건데 오늘 종가 금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1500원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고 이게 또 이제 종가 금액이 또 나와야 또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장 마감 후에 어 종가 금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좀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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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